성우도 다.. 만화.. 만화 성우들이에요? 어.. 어.. 아니.. 얼핏 그 수샷 같은데에 폴형이 그.. 짱구가.. 시골로 놀러 갔다는데 철수랑 영희 이런 애들이 나오길래 뭐지 했더니 칠수.. 자꾸.. 이런 식으로 해서 그농네 애들이.. 칠수야? 어.. 칠수.. 영상 보니까 막 공룡도 다니던데? 공룡도.. 어.. 공룡도 있더라 시작하자마자 한자락 깔고 와 마을에서 화석이 발견됐다고 공룡 화석이 아.. 일단 공룡 나오면 갈 게임은 맞지 응.. 거기까지 게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더라고 1,2차만 하면 이미 합격이야 그럼 풀떡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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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하지 IP가 원작이 있으면.. 아니.. 원작도 중요한데 도라에몽도 한 번 사봤었잖아 도라에몽은 진짜 한편도 안 봤거든 이게 몰입도가 달라 아는 캐릭이랑, 모르는 캐릭이랑 그치 한 동안 재밌겠어 하나 밖에 없는 개꼬지스킹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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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나타도 그래프 돼요? 끌려가요? 맞으면? 끌고 밀거나 당기거나 할 수 있어 오, 저, 저, 버금형이야? 그, 헬리아 그 튕겨내는 거 있잖아? 그런 거 같은 느낌이야 오오 ㄷㄷ 이걸 탐어? 많이 죽을 것 같은데 피즈한테 호락스니까 목숨 늙는 순간 바로 가겠네 와 대아깝다 못 죽였어? 대타치 그러네 아이고 아파라 아홍냥이 어떻게 할게 됐다 이거 왠지 한민호가 쥐사먹을 것 같은데 아 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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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 아아 오우씨 쟤 예뻤어 쟤 예뻤어 나 그냥 피할 줄 아는 놈인가 저게 오프닝 피즈한테 이제 3명 넣겠네 밥 먹자 오케이 오케이 까비 아 전멸은 전멸 떨어진대 하필 오우 이거 피타는 거다 자 저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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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요네고 정석이었지 아이고 아깝다 아고리를 살았습니다 아고리를 살았습니다 녹턴 저 실드도 마법 매력인가? 한 번 모든 스킬이 한 번 면역 마법이라고 하면 스킬 면역 블랙쉴드 같은거야 개인한테 볼 수 있는 아 맞아 아 이거 업그레이드를 너무 늦게 했어 다 간다 똥똥똥똥똥 보안 아 씨발 이게 만졌어 그럼 죽어야지 뭐 이렇게 대대로 맞았으면 죽어야지 뭐 저 저 저 저 저 저 하이머딩고 궁극기 이 궁극기 아크샹 궁극기한테 두발이면 사라진다고 그러던데 아 저 끌면 그냥 사망인데 이거 정석끈 어유 아 따봉하긴 해 아 아 아 아 맞았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대 맞고 뒤져버린다 오와 씨야 팡팡에 터졌어 너무하네 아 광란 내가 쏠땐 늙게 보이면서 다가올때는 개 아프게 보이지 원래 그런거 악을 당했습니다 진작이 말좀 잘 들을걸 그랬나 내가 누구를 상과 죽음을 내가 누구를 상과 죽음을 내가 누구를 지어줘 억제기가 포화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 아 저게 안좋네 죽었네 아 말파같은 애는 비니언제 만졌으면 좋겠다 피없지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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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édium auch 오우 대단하올 때 모른다 아아아아 아아아 어 살렸어 으어어어 아아 아아 싸이사이 최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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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나나한테 너무 농락당한다 하하 호호호 오우 간다 못 참아 아이씨 아 불 꺼지면 바로 다만 이렇게 시계를 사야되는데 아이씨 제압되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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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구만 최균이 다시 축구하고 다녀? 북볼팀 이슈라구요 아이씨 축구하고 다녀는 소리 아니야? 아 같이 롤하는 친구들? 나선생 같아 나선생 저 계정이면 저 계정이면 즐기고 싶지 않단 얘긴데 바르고 계정으로 자오 케잌 곤모 곤모 곤모하실 분? 저요 아 고그모도 있는데 고그모 에이피 코그모 간다 곤모 지.팔 진. 2.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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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졸혈한 애들밖에 없는데요? 오히려 좋아. 탱커 없어. W 안 찍는다. 게임 시작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데 세주안이로 하니까? 저거 캐릭터별로 적용 대사 따로 있잖아. 인석아 요취. 오 AP 카이사야. 괜찮아 나도 AP 코고모야. 에라이 쥬로. 아 모르는 거야. 어? 지모님이 형 매너가 없네. 잠잘. 됐다. 쓰레기팬이야 진짜. 와우 해콩킥 엄청 쏘고 싶을텐데 쓸모지 AP가 픽 P-рь 와. 걸리면 살 방법이 없네 와 씨 뭐 앙컷도 안했는데 피가 이렇게 빠져 아 안녕하세요 인들 6렙 기다리셈 왜 자꾸 그 뭐야 지평선 거리 안에서 서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6렙 찍어야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얼마나 답답하게 쓰면 본인들이 죽는 자리에 서있어 놓고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아 그거 안 흔들어가면 되잖아 그거 봐 그래 저런 것만 하고 타워만 안 깨지면 되니까 6렙까지 있으세요 우리가 6렙 조합 컨셉인걸 어떻게 아 이제 6렙이 된 사람이 슬슬 생기니까 그때부터 카덕스가 뭐 그래 그런거 하고 막 얼마나 얼마나 이제 할만해 노래 한 곡 뽑겠습니다 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아 4명만 잡으면 궁극기 킬 찍을 수 있어 순수가 통해버린 걸까 사망자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어 또 좋아 아 영태 나이 주워 훌륭했고 잘가고 오? 아씨 카이사 좀 잘하네 응석아 자꾸 그거 하나씩 빼먹네 아 라인조 라인조 아아 모폼 훌륭했고 네 막 나왔으면 좋습니다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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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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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내 맞았 레블럭 흠 그렇지 와 드디어 타워 만져본다 우리 마구마구 만져버려 간다 아아 어딜 덤방지 잡았다 어 어 어 저거 저거 해포 지워 해포 지울 사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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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오오! 아니 저런거 피할지도? 뭐야 어디왔어? 데포이브 같은데? 데포이브다 빨리 줘! 아이고 못참겠어요 참지마! 날아가서 막 뭐해 근데 우리도 나름 그 소그모가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아아 아아 왜 살았어? 희척을 처치 오오 오 버섯으로 콜반 라인 주워! 빙속아! 라인 주워라! 아 빙속아! 라인 주워라! 타올베이잖아 아 오케이 이때가 어 우리 저기 뭐야 소그모도 12블렉궁이라 사거리 길어진 오케이 좌고로싹 도포 아 치워 야 왜 안 어 어 어어 What are you asked? 아 iri 피할거 왜 이렇게 많아 아아 아 내가 이런거 말하면 꼭 피할거 생기더라 서로 평등하게 하는.. 안 맞아 봐 경호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경호선생님 없으니까 내가 맞네요 아 라인 아 라인찌울 사람도 없고 아아 개망했네 아 쟤야 야 들어가 우리 불러 아 뭔데 코그모는 오자마자 어 뭐에 맞고 죽은거야 아 베이가 베이가 카이사의 베이가 티모에서 그런거에요 늘 말하지마 본인이 잘못해서 보는게 아닐까요 난 늘 같은 실력이야 그니까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거잖아요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이제 여기를 어깨 틀어막냐 이제 여기를 어깨 틀어막냐 가빈 잡아요 이 놈 잡아라 죽지 못했어 으악 으악 졸랐어 어 깨지세요 할 수 있을까 두부 야 에 Dow 안 돼 요 어 어 으 assert 이른받지 레버리지식 벗어보도록 한다 이인사마야! 그렇지! 후 후 후 후 그래서 밟았다 기다라지마 너무 함넘이야 이거 오우 웨이드평 비가 다 먹어 그쪽으로 이제 카이다 W가 나온다 아아 이 라인을 필사적으로 지켜야돼 슈퍼메 슈퍼메니언 나오는 순간 다 없는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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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어어 버트 버트 아야야야 아앗 어우씨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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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의 차원으로 위로의 차원으로 위로의 차원으로 그래프 받은 피해량을 봐야되게 재밌거든요 적에게 받은 피해량 캬앗 압도적인 두사람 있네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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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가 나와야지 황남자 챔피언 아앗 없음 안 왔어? 그래요? 네, 가다를 하자 오, 튼튼한 애들 왜 이렇게? 알았어요 야아 마스터의 눈덩이에 맞는 사람은 정말 오자마자 궁으로 잡아야겠군 으흑 좋은 하루 렐리오드 최상품이야 나와 같은 생각이군 좋아 저 칼바람 소리는 그냥 바람 소리는 맞겠지 이리 와 이걸 참어? 미니언들이 상상돼 미니언들이 상상돼 그리와 teh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? 뭐 꽂히지 않았어? 뭐 꽂혔어 스파키브 아 스파야 야 시발팀 들어와 이걸 삽는다고? 어? 그만 아 아 남좋은일만 존나 해줬네 아 아 아 아 아 진짜 저 새끼 좋은일 존나 해줬네 아 짱 아 티 잘 잡아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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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점점 더블킬 제압되었습니다 안전진다 5조 1 5조 1 5조 2 5조 1 안달리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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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 구시를 좀 그 우리 저 들어갈 사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구시땡기는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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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범위에선 빠르구만 안 맞고 쟤나 오 서로 2개의 펭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가 오공 달고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오 있다 꽂아 아 못받았어 오우 아 이거 아래 꽂고 왔다 어어어어어 까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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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파울을 치는 게 없다 못 참아 참아 빠져봐 와 지워! 개짓거리 하지 말고! 병아! 라인이나 지워! 미트패 친구 좀 아쉬운데? 카드를 그냥 마이 대가리에 꽂지 들어와 헉! 이거 딱히 돼? 아, 미친 어, 왜 이렇게 땅 떠내지? 몸짱만 아, 정말 아깝다. 흥인데 저렇게 아프냐? 빨리 흥 거대의 힘이 담긴 유물이라구!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어? 등록까지는 나와냐? 흥 흥 흥 흥 흥 아잉, 반죽어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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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 흥 흥 흥 흥 흥 흥 어후 나나나나나나나나 잘 빨았다 아이쿠 아 개돌 아이쿠 아아 아 쉽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암 마 내가 하나 뽑아줌 망함, 좋지 않은 걸 뽑은 것 같음 어우 잘 오면 독립이 제이스를 마다하셨어 최근에 마니엄 공만 던져야지 왔나? 와, 왔나? 왔나? 스레쉬랑 블리츠가 같이 있네 유물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닐세 흠 미치가 있군 스프러스 에어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리 이상한 사람이 있어 봐 아이고 아이고 어 다행이다 안다행이다 멍터다 그래도 이게 강물매기가 끌려가는 거는 그다지 큰 소격이 아니거든요 절망은 최고의 양념이지 뭔가 하고 싶대요 쟤가 어? 어? 아니 이거 제법 피스일지도? 어? 내가 잡을게 으어억 으어어 어 흐어억 앗 또 뭔가 하고싶대요 또 갖다 박어? 쓰레쉬 에이딘인가? 에이딘네 보고싶은게 많은 친구였어 플래시가 에이딘구만 응 지금 그렇잖아 빨리 버거킹 넣어야 되는데 깊깊 또 뭐하고싶다고? 어? 저렴 흐흐 맞다 어 뭐야 휠체밴네 어 뭐야 야 뭘 버텨를 누려주는거지? 어설픈 율를 용납할 수 없지 빵 뭘 받겠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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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의 달콤함 혈액자 창피하기 휠클릭 침 안 돼? 빠져나 빠어양 어 안 돼서 빠어양 골배나 꼬바갔다 흘러온다 흘러온다 어 이제 코르키를 이렇게 파밍을 마구마구 확인 해줘 버려 어 아 아 어 자 어 오우? 어 어? 어우 잘 버틴다 내가 마무리할게 어 어 아 아 아 고기 달려온다 오고기 아 아 를 지금까지 한 번도 누르지 않은 이유 보여주러 간다 주루루루룩 다 죽여 아 좋았고 다 죽여 어 어허 터벌샷 소리네 어 피다 어 피어온다 아 쉽지 않은 어 어 어 왔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정보 살려지도 다 같이 죽었네 빨려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와 아 아 여기 쓰레쉬? 없어 어 어 아 쏘나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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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 맞아 죽고 있잖아 이 자리에서 어 어떻게 아니 G 어째서 쟤 죽는다 어 뭔가 좀 실수가 있었지만 잘 된거 아니겠습니까 응 아 아 아 아 싸울 어 어 와 아깝다 여기 파워 여기도 파워 안되다 안되다 정신인가? 안보일거라고 생각하나? 먹는다 나 뻔하게 걸어와놓고 아 아 아 아 아 아 왕가라고 했더니 흐지 와서 풍을 날리고 막아야지 아 밥이 이미 쓴 안음주엄 한음주엄 호흐후 펑 펑 펑 펑 펑 펑 펑 저거 아시나요? 제가 E를 누른 상태에서 그 메기가 먹으면은 배틀린건 쏘는 메기가 된다는거? 아 진짜? 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바닥을 맞춰!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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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를 거 없었고 좋았잖아 두두두두두두두 헝.. 내가 한 대 때려놓음 폭풍 제대로 맞음 도망갈 수 있을 것인가? 저구나 먹고 가지 나 뛰어온다! 상처! 아니야 아직 할 수 있어 의미가 있을까요? 2줄을 넘어! 하나 없어! 살았는데 살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저게?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첫 뽕뽕 써러 가볼까? 펑 펑 펑 2줄 펑 펑 펑 펑 어 좋아 펑 펑 하하하하 culo 캣 흐흐흐흐흐흐하 또 엉금엉금 가서 여기다 퐁 여기 큰거? 퐁퐁 여깄다 퐁퐁 여깄다 퐁퐁 여깄다 퐁퐁 여깄다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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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나대다 뒤져요 나 더 재미있을 수 있어 어차피 매기는 못끝냅니다 느려서 죽음을 택하겠지 자 제가 보여드림 아 내 폭탄배송 아 임마가 어 그거 까지 주세니깐 어허 어 아이 아깝다 한 대씩 때려서 내쫓히면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여기 있겠지 다 저기 있겠지 희망을 준 다음에 뺏어버려야지 아 먼저 걸지만 말고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아 원리서트리면 되거든요 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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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아니 R만 누르면 되는 챔프를 만들어버리면 또 어떡해 흠 졸려 5월 9일날 러시아 뭐 한다니까 아무것도 없네 모르지 진짜? 아? 어? 센아? 센아? 미포하실? 네 센아를 네 미포할래요 오 pp 아 ㅠㅠ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 시즌은 뽀삐뻑 서포터로 달려 볼까 이번 시즌이라면 너무 늦었구나 강아워 플레스틱이 어? 마침 다 야들야들한 애들만 있어 스웨인 야들아 하... 미안해 리치가 나한테 삼돌을 하라고 추천해주네 하... 칼바람나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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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구이? 아! 여기 들었음 어허허허허허허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 새끼 누우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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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혹시 뽀삐 궁 썼나요? 네 아니 내 궁 맞은 애가 뽀삐가 날려갖고 큐 구프샷 아무한테도 안 들었었는데 뭐야 이거 아 아 나 이거 왜 안팎이나 하는거지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다같이 부기가 애매하네 뷔호에서 대쉬가 안밀리더라 아 왜 자꾸 요거 저쪽으로 튀어 빰빰빰 빰빰 으악 이제 들어 버렸어 여기 빨라지나? 맞았어요 그럼 난데 또 왔습니다 뭐야 어? 아 아 아 아 쒸 저거 한방에 좀 아 저걸 버티고 나오네 포시를 못 들어가는게 좀 크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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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깨네 직스 W 아 아 이쪽으로 튕겨 탈진 도뱀 탈진은 근데 왜 썼지 아~~ 가위사 잘한다 아 가윈조 큰일 나 이거 세워야 돼 아 카드쿠사에 죽기 어려운데 아 돌아간다고? 아 내 꿈 또 시켰어 뭐야 안 맞냐 잘 흠 죽었고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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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못사네 왜 하나 잡은거야? 차라리 뒤로 날라가죠 날라갈거면 뒤는 그거 안됐을거 같은데 저거 어차피 타셔 많이 뒤쪽으로 땡기면 날라가지는게 치이이이이이이 바로 또 잡은 커피 튼튼해서 피하면서 간다는 생각도 이 건구이는 또 나오자마자 이렇게 빈약해졌어 버려 가버려 피하차라 피하차라 여기다 할 것 같아 조금 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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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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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도망가야됨 피하면서 도망가는거 좀 어떨까요? 살짝살짝 피하는 느낌 2명 살았어 그래도 산게 산느낌이 살짝 아니에요 나가아 나가아 아아 아니 이게 나도 나도 안되 너도 안되 때릴수있으면 나도 충분히네 우리팀이 너무 빨리다는데? 또 이제 빙글란트인 저거 피타야 그만 맞아 봐 딱히 너를 향해 쐬주던데 우리팀 아니야 너도 이제 죽었다 너도 죽었어 나 피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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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나를 이제 둘이서 못막을거 같아서 멀리 거리잡고 싸우면 저 어차피 마나 오링임 49 저거 금껏켰네 원구이님 그 다 팔아먹고 빌드 갈아타는거였어 몸짱 피우고 피우러 아마 그게 나을텐데 지금껏 뭐야 쌀참이 되게 많아가지고 피우면은 뭘 사야되지? 그냥 크리텐들 전부 피바라기 낀 피바텐들 팔갑궁에 피바라기 두루룩 두루룩 하면 되나? 여기 어차피 얘네 다 짤챔인데 그 메이지들이라 체력 회복이 안 되는 애들이라 미포가 그냥 2년 벅벅 먹으면서 몸짱 쓰리로 싸우면은 어쩌고 둘면 맞았다 저 죽었어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 미포 죽는다 살려주세요 제발 특풀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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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잉 뒷나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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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파직스라고 꼴 파직스를 친줄 알았더니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니 이걸 질 수가 없는 걔네들만 있네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온뉴엘 포에 쎄리얀인데 택 아무도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애들이 없는데 이걸 맞춰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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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올리핑 드림 이번 판은 아무도 칭찬을 줄 사람이 없는걸? 너무 동행된다 카이사 줘 칭찬을 할 사람이 없어 카이사 막판하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내일은 팔찌로 해야죠 그냥 구출하세 편해 아니 근데 구출이 버스나 제철 타는 사람들은 구출이 힘들어 너무 빡세여 그렇게나 탈출보다 구출이 더 빡세 걸어가는 사람들이야 기다려 하실 분 나요 아이 뭐 이딴 것만 나와 하나 더 게이틀린 아 병신만 나왔네 진짜 챔피언들 재미없대 제 바루스 하지만 우리 중에 네가 하는게 제일 나을지도 난 니달리 할거야 crap 카를들 피해 후렴 질 스퀘이 아니, 우리도 피할 거 많겠다. 아니야. 엊그저께처럼 행복롤 할 수도 있어. 두 판 연속 브렉롤이오자. 건영이랑 병원님 같은 비슷한 곳 아니었어? 사는 곳? 다른가? 목동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양천구 구조가 참 개같이 되어있는 진짜 개처럼 생긴 양천구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어. 어차피 병호 아저씨는 책을 보자. 그니까 원철이가 해먹은 차 타고 오면 되잖아. 원철이가 해먹은 차? 모두가 알지만 원철이만 모르는 그 차? 원철이 아저씨도 몰라? 몰라 안아 몰라 어린이 보호기력 스피드로 있어 박경진 그래 가끔 저렇게 긴 이름들이 있다니까?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원철이는 사람 스킬이 많이 나와? 저런 럭스도 있었어? 원철이 오지게 많이 오오오 야 너 이거 이거 어? 어? 제이스 아 제이스 총 있어? 아유 조사이로 아아 뭐해 재미없다더니 졌다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어 그 제가 늘 느끼는 감정이예요 그니까 늘 느낌 왜 보호박이 얻어졌어?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게 개지라 파이 기념이 너무 많은데요 으 메딕 위무병 간다 이게 간다 밀리 간다 아니 어쩌서? 님들아 그러게 왜그런데 아니 라인이 안지워져 라인이 지워져야 창을 전치지 사이로 맞춰야죠 아 씨발 병신새끼가 다 처먹었네 도졌다 이거 아 진짜 아 잔다 아 진짜 존나 병신이네 진짜 뭐가 너무 많이 날라와요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염하네 리얼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와 연기할, 연기할 사람이 없어 아이씨 아이씨 쉽지 않네 아 이번에 궁 도네들인데 아이씨 나 뒤로 가야 돼 아 아이씨 cc 왜 이렇게 많냐 다 킬은 잘 먹네 우리 저 친구 막아 죽더라도 그냥 막아야 돼 죽었네 아 아 아이씨 어휴 어휴 아 킬은 진짜 오지게 잘 녹네 어휴 어휴 히밟 야 끝까지 해 너무 서서 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어때 네 이게 맞아? 닭 에딕 뇌고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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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를 달랬더니 자연거리 쓰네 으으으으... 퓨벌 잘 가고 이제 팝 쳐들어가네 어! 어 잡았다 아잉 전멸 딜 전멸 딜 전멸 딜을 인정이지 전멸 딜 기은 이게 궁 없기남 어 어 이 시가 이게 안 맞았어 착해 상대는 병신이야 어 와우! 그냥 죽어 이게 조합포텐만 보면 우리가 더 좋거든요? 아 근데 우리 조합포텐에 안좋은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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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딕! 두 병! 헐 어! 어! 안쓰러워 꽁초! 택진 좋고 어! 아니! 흠 어! 택진 건 김에 그냥 맞다이 때리지 말고 도망쳤으면 좋았을지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 근데 왜 내 눈앞에 세 명이나 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이야 나도 모르게 그만 꺼져? 어! 꺼져? 뭐야 하... 아, 결국에 깨네 어! 우와! 어! 퍽퍽퍽퍽 아 도망가 속박인기빙 도망가 속박인기빙 도망가 좋았어요 저 죽었음 죽었음 굴핑 몸대 제이스가 있는데 괜찮아 나 몸짱 빌드임 피복사 하고 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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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우의 몸대라니까 왜 이렇게 막고있어 이거 먹어요 얘 그 누군임 이번엔 때려도 돼 어? 붕들었네? 어 뭐야 원칙의 원형랏 친대끼 어? 어? 어우씨 어? 어? 봐봐 오히려 따로 죽은게 나을수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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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눌러 지금 눌러 눌러라구 어? 아니 왜 , 와 와, 진짜 요갈 뻔 스토드 Verse 2 또 해야돼 와 저게 안 죽였어 어 아 체력 탈 뭐야 아 씨X 아니야 쫓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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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진짜 늙는구나 아야 손목시 맞아주네 나쿵 됐다 어 좋았다 그냥 문도가 먼저 가 문도는 먼저 가도 됨 쭉쭉 쩝 쩝 쩝 쩝 쭉 가 쭉쭉 가 그렇지 문도는 쭉쭉 가도 돼 쩝 쩝 쩝 쩝 그거 약화 안 적어 잘한다 껑구 굿 아이 침대 끄겨 아 아 아 막팔으로 훌륭한 아니었다 골프핑 명품 리더십들입니다 아 아 힘들었다